어느 가정과 다를 바 없는 노부부의 평범한 식사시간. 함께 큰일을 겪어내고 송대관 씨는 아내를 더욱 챙긴답니다. 그에겐 아내 곁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다는데요. 데뷔 이후 8년이란 긴 무명 시절을 보냈던 송대관 씨. 그를 대신해 만삭의 몸으로 생계를 꾸린 건 아내였고 가수 송대관을 지지해준 이 역시 아내였습니다. 나는 오늘날 내 아내의 이정심의가 없으면 이 자리에 없어요. 어디 폐인됐을 거야. 마음이 약한데. 노래 부르는 감정밖에 없는 사람인데. 나는 요즘에 내 아내가 불쌍해서 더 씩씩하게 살아주고 있어요. 내가 눈물을 흘리면 그 사람은 통곡할 사람이야. 내가 침묵한텐 합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. 나는 요즘 거리도 많고 saves.